2점 맞았습니다. 뱅크샷 성공. 공이 좀 두껍게 맞으면서 공이 서버릴 줄 알았습니다.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이게 거의 한계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이 프로즌이 되는 그런 그림인데요. 붙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붙었다면 내공이 지금 가운데로 가게 되죠. 5번. 떨어져 있군요. 그냥 진행 시켰습니다. 경쾌하게 맞춰냅니다. 얇고 빠른 속도로 1에서 2를 길게 잘 뻗게 만들었습니다. 하단 방첨도 좀 들어갔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가지의 테크닉을 부사하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3로 바로 노렸죠? 네. 드디어 맞춰냅니다. 드디어 맞춰냅니다. 청첨에서 War Housers의 파 nuestro? 4 B2는 앞머리기 전에 앞머리기까지 가졌습니다. 2를 앞머리기까지 가졌습니다. 비닐은 내공이 먼저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공이 한번 풀고 있습니다. 두껍게 일목적으로 먼저 올려보내고 가면 내공이 자칫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아주 부드러운 스윙으로 짧아지는 성질을 전혀 지금 만들어내지 않았죠. 조재호 선수의 신자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런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거인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별명이 최근의 별명은 슈퍼맨이죠. 무섭네요. 슈퍼맨이 돌아왔습니다.